피어난 애기동맥 보러 가죠 미완난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 여행께 진작이 좋죠 그럼 한 번은요? 서머리들아 성진날에 갓단뜨비 돌아올 때 해는 점점 이뤄지고 빛의 꽃이 마땅하네 사원이란 세월만이 홍기잡기 피어나고 순서나도 틀린 꽃도 만나게 피어가네 구경감대 구경감대 천사성은 시간으로 구경가보세 6월에는 본적에는 슬픈들이나 축하치 진월에는 나 앞에서 애기보고자 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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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많아서 소금을 연상해야 할 때 사원을 타고 이제 사원을 닦아줍니다 사원을 다 흘리기 정리하고 다 흘리기 정리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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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